공압체허 제2주차 3교시에서는 공기압시스템의 주변기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시스템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공기압축기가 있고 공기저장탱크 공기압서비스유니트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유니트가 있고 이렇게 밸브가 있고 제어를 하기에 PLC장치 공압실린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압회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압력소스가 있고 배기 공압은 바로 대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있고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를 이렇게 전진과 후진을 이렇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밸브를 사용해서 압축공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압축공기를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압회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현재 오프된 상태 이 오프된 상태는 스프링에서 밀려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초기 상태가 되겠는데 초기 상태의 이 밸브는 바로 압력소스를 피스톤 헤드 쪽이 피스톤 헤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피스톤 로드가 되고 피스톤 헤드 쪽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압력에서 이렇게 밀면 스프링이 압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밸브를 눌러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이쪽 피스톤 헤드 쪽에 있는 압축공기가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배출이 되겠습니다. 이 배출이 될 때는 이 스프링의 복귀력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겠습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힘과 스프링의 복귀에서 실린드가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 이제 줍은 기기를 살펴보겠는데 공기압축기는 우리가 컴퍼레셔를 사용해서 대기에 있는 공기를 압축을 해서 탱크에 저장을 하고 저장해서 우리가 바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주변 기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압축기의 주변 기기는 당연히 공기압축기가 있을 거고 1차 냉각기가 있을 거고 공기저장탱크, 그 다음에 2차 냉각기, 이런 라인필터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1차 냉각기와 공기저장탱크, 2차 냉각기, 드라이어, 이런 데는 압축된 공기의 응축에서 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드레인, 이 드레인을 이렇게 꼭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기압제어에서는 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이걸 사용해서 공압회로를 작성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소스, 공기압축기에 해당되는 압력소스, 이 압력소스의 파라메타를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이런 컴포넌트라고 있는데, 이 컴포넌트의 창을 이렇게 호출해서 실제, 오리피스의 지름, 배관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배관 지름 6mm를 해주고, 또 이제 최대 압력, 이것도 사용하는 압력소스를 우리가 5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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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바면 10바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오리피스의 지름은 6mm, 최대 압력은 5바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압력소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으므로, 이 밸브에서 실린더에 공급이 되는, 여기에 공급이 되는 압력은 이제 5바면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실린더가 움직이는 속도, 속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전진, 이렇게 후진, 전진, 이렇게 이 밸브의 동작에서 자, 이 밸브를, 이걸 현재 오프된 상태에서는 전진, 이 밸브를 누르게 되면은 후진, 이렇게 지금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압 에너지원, 에너지원을 생산한 장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출되는 압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0.1kg 미만, 이때는 우리가 팬이라 그러고, 송풍기는 0.1에서 1kg까지를 우리가 송풍기, 이제 압축기는 이제 1kg 이상의 압력을 발생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축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압의 에너지원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습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습공기를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 노점 온도에서 이제 우리 수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그 드레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기는 그 1평방 센티메터당 1kg 이상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그런 이제 압축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 압축공기를 처리할 때는, 꼭 이렇게 그 수분제거라든지, 먼지와 같은 이런 불수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펜을 나타내고, 송풍기, 공기압축기,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공기압축기의 사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당연히 공기압축기, 모터가 있으니까, 모터의 소비전력, 또 이제 요거 보면 탱크, 공기탱크가 있으니까, 탱크의 용량, 자, 그 다음 이제 에어생산, 당연히 요거 압축기가 얼마나 에어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콤프레시아 압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소음이 있으니까,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라든지, 사이즈,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축기에서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은, 당연히 소비전력과, 이 탱크, 그 다음에 에어생산량, 이렇게 소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항상 요거 보면, 요거 밑에 잘 안보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드레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기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공기압축기의 종류로 이렇게 보면은, 공기압축기는, 자, 토출 압력이 1kg 이상, 이상일테로 우리가 공기압축기라고 그러고, 자, 구조에 따라서는, 터보식, 회전식, 왕복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게이지압력, 계기압력이 7에서 10kg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용도에 따라서는, 이 10kg 이상이 될 때는, 우선 고압가스 규정에 저촉되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행령이 이제 2020년 1월 16일날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고압가스의 종류및 범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범위가 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이상은, 10kg폴스퍼 센티멘터 자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압축가스로서, 실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이것은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 이 별표 1에 해당이 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 1에 보게 되면은, 이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4.9메가파스칼 이하인, 그 4.9메가파스칼, 그러면 49kg폴스퍼 센티멘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니터형 공기압축장치, 압축기나 공기탱크, 배관, 유수분리기 등, 이런 설비가 동일한 프레임 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이런 것들은 조립된 안의 압축공기 이것은 일단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압축기의 종류에서 공기압축기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은, 이 공기압축기는 터보형과 용적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터보형은 이렇게 날개차, 이런 날개차를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용적형은 이런 회전식과 왕복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회전식은 이런 베인을 쓰든지, 나사를 쓰든지, 이렇게 루트형을 쓰는 이런 것들이 있고, 왕복식은 주로 피스톤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스톤을 쓰는 방식과 다이아프레임을 쓰는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보용 공기압축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터보용은 공기압력이 7에서 10kg 정도 되고, 공기 공급량은 분당 100 세제곱미터까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터보 압축기의 공급량은 이렇게 100보다 많은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공기압축기 구조, 그래서 저압에서 고압으로 가는데, 로터의 회전에서 공기압축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여기서 압축해서 이렇게 토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적형 압축기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용적형에서 왕복형, 왕복형은 주로 피스톤 압축기인데, 이것은 다른 형식에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피스톤 압축기가 되어 있는데, 이 피스톤 압축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이제 흡입하고 이렇게 배출하고, 흡입하고 배출하는데, 이런 왕복에서 압축공기가 맥동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소음이 좀 이렇게 크다는, 이런 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회전식을 보게 되면, 나사형, 나사형과 이렇게 로터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터리형, 이건 루터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최적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10 이하 되는 것은 로터리, 로터리 이런 압축기 이것은 좀, 토출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 이제 60, 60까지는 이 피스톤이라든지, 이렇게 나사형, 스크류 압축기, 이 100 이상 되는 것은 터보 압축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인형 공기압축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배인형 공기압축기를 나타내는데, 이 미끄럼 날개라고 불리는 이 편심회전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흡입과 배출 구멍에 있는, 실린더 형태의 하우징에서 회전하면서, 공기를 흡입하는데, 공기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흡입을 하고, 돌면서 압축해서, 이렇게 대기로 배출해 주고,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흡입 압축 배기, 흡입 압축 배기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보면은, 정밀한 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숙한 운전과, 안정적인 공기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터리형 압축키, 이게 지금 로터리형 압축키, 루처형 압축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루처형 압축키와, 가동익형 압축기를 구분해 주는데, 루처형은, 이 케이싱 내에, 이제 두 개의 기어, 이 두 개의 기어를, 한 쌍으로 이렇게 해서, 로터가 서로 90도, 위상이 서로 90도, 이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이제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기체를, 흡입, 흡입하고, 토출하고, 흡입하고, 토출하겠습니다. 자, 이 가동익형은, 케이싱 내에, 이렇게 지금 벤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의 회전에 의해서, 원심력으로, 이 가동익판을 움직여서, 압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량, 소형으로,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설치 면적이 작고, 또 회전소의 변화와 관계없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균일하고, 큰 맥동이나, 써진 현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펌프를 사용하는 관로에서, 주기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토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화해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서징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적형 압축기에서, 왕복형 피슨 압축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커넥팅 로워드가, 이렇게 써가지고, 회전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흡입, 압축에서, 압축에서, 토출해지고, 흡입 압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쭉, 모터에서 회전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이렇게 직선 운동으로 바꿉니다. 직선 운동을 바꾸어서, 흡입 압축 배출, 흡입 압축 배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스톤과 피스톤 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피스톤 링이 있고, 실린드가 있고, 피스톤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마찰이 많이 있으므로, 마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0에서 12000시간 정도 되면은, 고장이 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사형 압축기에 비해서는, 거의 뭐, 3, 4dB 정도, 소음이 크다는, 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이아 프레임 공기 압축기. 이제, 다이아 프레임 공기 압축기는, 이게 이것도, 이제 커넥팅 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압축, 흡입, 압축, 배출, 이렇게 되는데, 흡입에서, 압축에서 배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보면은, 이 다이아 프레임 이걸로, 이제 격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격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끄러운 부분, 습동구가 없습니다. 습동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깨끗한 공기를 그대로 흡입해서, 압축해서 배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깨끗한 공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에,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식료품이나, 제약 및, 화학산업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마르신 ask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